MBC 뉴스입니다. 앞에서 4번은 찍었지만 영상이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도 제대로 되겠지? 난 그러면은 핸드폰한테 절대로 다시 사진 안 찍는 거고 아빠 핸드폰으로 찍은 거야 엔드폰으로 찍었지? 엔드폰으로 찍었지? 엔드폰으로 찍었지? 오늘은 저도 유연하지만 그래도 자격증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엔드폰으로 찾아왔습니다 엔드폰으로 찍었지? 엔드폰으로 찍었지? 안녕하세요 저 다 잘해요 시식하면서 아 저 다 시식하면서 첫 번째 질문 안녕하세요 엄마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카톡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라는 거는 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이게 국가공인 자격증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보시면 돼요 뭐 육아강사나 플라테스 강사 폐스플레이너 자격증이 대부분 이제 업체들 해서 하는 게 이건 국가공인 자격증이고 인터넷에 보면은 정확하게 정의가 체육지도자나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에 통해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해요 원래는 생활체육 지도자라고 해서 1등급은 3등급까지 있었는데 이게 몇 년 전서부터 바뀌어서 생활스포츠 주도사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등급도 1등급, 2등급 그리고 유아, 노인, 장애인 이렇게 등급 이렇게 특성별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복제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가셔서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있고 일반인들은 전문 스포츠 주도사가 아니라 생활스포츠 주도사 자격증 위득을 준비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네 생활스포츠 주도사 자격증 제대로 떼도 있나요? 오호호 만 18세 이상만 가능해서 초등학생은 딸 수가 없고요 그 대신 체육학과를 졸업한 학생부터 해서 일반인 그리고 운동에 관심이 많은 직장이나 주부 여러 사람들 건강한 사람이면 모두 다 이제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면 누구나 시험을 준비할 수 있어요 체육학과를 나왔든 안 나왔든 좀 일어나세요 시험은 언제 있나요? 시험을 끊으세요 알려주세요 시험은 1년에 이제 한 번 있어요 시험은 1년에 딱 한 번 있고 3월에 접수를 해서 5월에 필기를 보고 필기를 보면 7월에 실기를 보고 9월에 연수를 받고 11월에 자격증이 나오는 1년 자격증 패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길고 3월에 만약에 이 자격증을 접수를 안 하면 그 해는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있어서 시험이 그럼 7월 정봉 아닌 한 번 혹시 있다면 없나요? 어떤 정봉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알아봐서 볼래요? 지금 저보고 지금 저보고 요가 없어 복싱 있어 최고 매달리기 그래서 이게 지금 시험은 자격종목이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총 54가지가 있어요 54가지? 그래서 뭐 채도도 있고 제일 많이 보는게 보디빌딩 그다음에 수영 태권도 등이 좀 많이 시험을 보고 농구 이런 것도 있는데 보디빌딩이 거의 50% 이상인 걸 알고 있고 연습반일 때도 봐도 보디빌딩반이 있고 그리고 수영반이 제일 좀 이제 크더라고요 대부분 보디빌딩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은 수학은 나오지는 않고요 총 다섯 과목을 보고 이제 다섯 과목 한 과목의 대점이라고 했을 때 500점 만점이죠 그러면 300점 이상이면 되고 그 대신 점수에 과락이 있어요 과락 과락이 있어서 40점 없다면 시험은 떨어져요 300점 이상 과락 40점만 안 나오면 되는데 시험은 솔직히 저는 어려웠어요 저는 어려웠고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워서 공부를 해야 했어요 그렇군요 음 태궤형도 어떤가요? 저도 그러면 저도 좀 볼 수 있다는 것도 있겠네요 뭐 이렇게 잘하니까 호호호 시험 과목은 총 7개가 있어요 7개 한국 스포츠 교육학 사회학 윤리학 심리학 그리고 생리학 역학 체육사 이렇게 7과목이 있고 7과목 중에 5과목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7과목이 있는데 시험은 내가 5과목을 골라서 거기서 100점 만점에 500점인데 300점 이상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리학 선생님 내가 이유 지금 열어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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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